새로운 단골, 자세한지. 인사해. 나의 전 직장, 전 상사, 전 관장 라이언 골드님. 여기 단골이세요?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오실 예정인가요? 설마? 시간 있어요? 네. 어떤 분 덕분에 직장에서 짤려서요. 시간이 아주 많아요. 나는 없어요. 어떤 분이 뒤통수를 쳐서. 주문이나 받죠? 어떤 걸로 드릴까요? 연휴 넣은 따뜻한 우유. 손님, 그런 메뉴는 없는데요. 연휴할 때 에스프레소 샷 빼고 드셔. 에스프레소 뺀... 그럴 거면 차라리 편의점에서 우유를 살 맛이지. 그냥 우유가 아니죠. 연휴가 그쪽에 정성이 들어갔는데. 우유가 사과 우유가 사과. 뺘라면... 우유. 빼요. 없 시작합니다. ands 켜 떼어.